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뉴스의 이지현입니다. 사단법인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는 2020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오전 7시에 성주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설립됐으며 매년 관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증진을 위해 보충수업 교재비 지원과 수능 수험생 간식 전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당일에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여성단체협의회 봉사단체 회원들이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고 현장에 나온 학부모 및 시험 관련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 지역 내 수능 응시생은 성주고와 성주여고, 명인정보고 3학년 재학생 등 총 219명입니다. 성주군 4H 회원 30명이 지난 12일 가천면 소재의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10가구를 방문해 겨울나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의 청년 농업인과 본부로 구성된 4H 회가 주축이 돼 쌀 20kg과 라면, 전기장판을 저소득층에 전달하고 바닥 보온매트와 창문 단열 문풍지 시공 등 가구당 25만 원, 총 250만 원의 물품 지원과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하천 가꾸기의 일환으로 가천교 일원 쓰레기 수거에 나섰으며 성주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변을 보여주고자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습니다. 지난 12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성주지회는 국군의 날 행사를 대신해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와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 양수발전소 노래호에서 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찬기 사무장의 안내로 이형숙 지회장을 비롯한 이수용 부회장, 배순철 중앙대 의원, 박경태, 이무석 감사, 배창건 최종근 회원회 가족 40여 명이 동참했으며 이형숙 지회장은 이날 6.25 전쟁은 순국선열의 피로 이 땅을 지킨 아픈 역사라며 전후세대 모두 순국한 영령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주신문 실버 기자회가 지난 11일 관내 어르신들의 소식을 전하는 어르신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이번 어르신신문은 2017년 1, 2호, 2018년 3, 4호 그리고 지난 7월 상반기에 발행된 5호에 이어 제6호인 하반기 신문이며 대판 8면으로 구성됐습니다. 제6호 어르신신문에는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는 물론 성주 지하철 문양성주관 연장 청신호, 실버 기자원래회, 2019 자랑스러운 성주인상 등 성주의 주요 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1일 수륜초등학교는 햇살반에서 통합학급 친구 초청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초콜릿 막대과자를 만들고 친구들과 편지를 교환하며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통합학급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학교 생활의 적응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흔히 당뇨병이라고 하면 성인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들도 당뇨에 걸릴 수 있고 특히 소아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물이나 밥을 과하게 먹거나 마시지는 않는지 그렇게 먹으면서도 체중이 줄고 있지는 않은지 각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